두 번째 이슈는 바로 해운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운주 이제 비수기 운임 바닥을 확인한 것인가 매수 적기는 언제인가라는 의견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리포트에서 해운주 비수기 운임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운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등 모멘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연 해운주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운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운주 보시면서 HMN 보시면서 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고 조금 전에 오전에 장 시작하고 나서 펜오션도 실적을 좀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이러면서 해운주들이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 해운주가 그렇게 흐름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올르기도 상당히 급하게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해운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특히 공급망의 병목현상 시기에 항만에서의 하역에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꾸 계류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로 인해서 결국은 배가 더욱더 그만큼 움직이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버리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계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해운사들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신용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보고서를 냈을 리포트에서는 일단 해운주가 일단 비수기에 운임의 바닥을 확인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면 매수 적기다라고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리포트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히려 발트 운임이라든가 발트 드라이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발트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최소 5천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꺾였습니다. 지금 이제 꺾여가지고 하는 정도 약간 조정을 좀 받을 그런 준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내려와가지고서는 약간 변곡점에서 하락하려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 즉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둔화가 되기는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꺾이지는 않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원자재라든가 완성품 부문에 대한 재고 자체가 전체적으로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수요는 있어서 그러면 일단 이 운임 극에 대해서 이제 운송에 대한 그 수요는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이때기 때문에 충분히 물동량 반등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 코로나가 겨울이 되면서 리서이전트 쉽게 얘기해서 다시 재창고를 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걱정입니다. 현재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쪽에서 겨울, 이번 겨울에 또다시 작년 겨울 같은 그런 코로나의 재창고리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항만이 셧다운될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해운 운임은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병목 경상을 겪었기 때문에 또 이게 재창고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계류 비용까지 더 얹어서 추가로 더 운임을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승할 반등 모멘텀은 충분한 것이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현재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에서는 이전에는 굉장히 큰 할인을 가지고서는 소비를 진작시켰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역 작업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만에서의 물류 하역과 그다음에 이걸 다시 실고 나가는 그런 작업들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발 해운위임은 지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이쪽의 항만에 대한 운임지수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진행되고 나서는 약간은 조금 물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위임 자체는 더 올라갈 확률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받고 있는 해운주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등의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비록 그것이 계절에 의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수요 자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운임의 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HMM이나 페노션같이 이런 대형 컨테이너 벌크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조정받는 거에 많이 우려하시는데 조금은 더 조정받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고모금, 흥아예운 이런 거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 저는 일단 그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목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명히 연말까지 분명히 어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 블랙프라이데이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점을 확인하고 그러고서 들어가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들은 일단은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HM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10%나 넘게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HMM의 조정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원래 HMM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환사체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그거는 여러 번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직은 충분히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M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좀 사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전환사체, 주식 전환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더 있을 거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